네 오늘 제79회 식무기 행사에 참사하도록 했습니다. 네 우리 지호 씨하님과 강정호 우리 사모님 오늘 지금 나무 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습니다. 식무기 행사에 참여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네 이제 행사장 입구에 다 왔습니다. 제79회 식무기 기념 행사에 오늘 지금 와서 나무 심기에 맛있습니다.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자랑스러운 희득이야.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바랄 것을 굳게 파지입니다. 네. 자유inking 추석 제주도 참석해 주셨습니까. 참석하고 crew 장기도의의 김기창이 형님 네 네 시간이 주십시오 수업장님 오늘 큰 방이에요 음향 먼저 오늘 이제 79회 식목일인데 여주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셨지만 소개하는 데만 1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또 우리 각 그 단체에서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식목일 행사가 뜻깊게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79회 식목일 나무신기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우리 정강판에 되어 있습니다만 수부로 잘 사는 산림의 련 네 지금 나무신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무신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무신기 행사 어딜 가니? 이거 누가 심었는데? 아 거기 심었어 이리 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심어야 돼 거기다 심었잖아 저 끝에 니테 거 하나 안 심었네 어 이거를 심었어 옆에 어 이리 와 여기 여기 안녕 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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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 아래씨 다행히 아래씨 아 아래씨 아래씨 잘라낸거에요. 기업체들이. 우리 동네도 잘라낸거였는데 다 찬성을 안해가지고 많이 했다고. 아이고 나무 몇 그릇 심었어요 오늘? 이렇게! 예? 쫙? 네. 그릇 쓰는 생각이 안 나요? 예? 예. 100그릇 심었다고요? 아유 예. 아유 나무들이 이제 예. 공기가 이제 나무 100그릇 심어서 예. 여주에 이제 공기가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. 마스크 벗어. 마스크. 그래야 사진이 나오는데. 이모의 이모의 아유. 아유. 막걸리까지 박지워드 돼있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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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아유. 아유. 사람이 정의 있지ager. 자 짠짝. 자 ammie. 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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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수고 많으세요. 황금. 와 Burke. 와 Burke. 맛있다. 이제 나무를 거의 다 심어서 나무를 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, 받아서 가세요 이 자리 있어요? 여기 앉으라고, 여기 다 받아서 놨는데 엄드라고 또 열심히 갖고 왔지 이거는 저기 여기로 가 일명이? 응 아니, 왜 알이셨다고 그러네 앞에서 내 공기도 불어있어 엄마, 쪽배 내가 뭘 안 먹어, 대상자가 응, 펜치 원예고들 때문에 여기 갖다가 펜치관 많이 덮고 놀라고 네, 이제 마치고 이제 기가 중에 있습니다 차 왔냐고 네 오고 있어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, 한붓다리를 이렇게 지고 가십니다 네 한붓다리를 이렇게 지고 가십니다 비인봉지요 비인봉지 네 이것으로 제 79회 식무회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.